나아와이 치킨 치킨을 이 사람들이 나아와이 우는 울음소리를 알파벳으로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나아와이 나아와이 그래서 이거를 닭이라고 하고 나아와이 유명한 나바호입니다 나바호 나바요 나바호 인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봅시다 삐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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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했습니다 치크스 잉글릭스로 치크스 우리말로 코레안으로 삐아기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삐아기 삐약삐약 한다고 삐아기 삐약삐약 한다고 삐아찌 삐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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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런게 이런 저 우리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랑캐라고 말하기에는 참 너무 우리와 가깝고 이런 단어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사전에 라쿤, 너구리는 제가 올려놨죠. 너구리 체로키 사전에 너구리, 라쿤. 라쿤을 너구리로 코리안으로 너구리라고 하죠. 너구리, 구리, 너구리 근데 체로키 말로는 꿀리 라고 한단 말입니다. 꿀리. 요거 꿀리. 요거를 싹 가져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꿀리 꿀리 한다고요. 라쿤을. 우리말로 너구리. 여기서 라쿤은 또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거 라쿤, 너구. 여기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잉글리시가 되고. 꿀리. 꿀리는 체로키 말이 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말이 여기 딱 중심에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존 호크 체로키 말에 피존 호크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작은 매. 아주 무서운 매죠. 빠릅니다. 쇠 황조롱이. 요렇게. 쇠 플러스 황조롱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나와. 아 이거는 완전히 우리말이죠. 사나와. 사납다. 피어풀. 그죠. 피어풀. 자 베이직 폼이 사납다. 사. 사납다. 무섭다. 피어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활용. 이 사나워. 이런 뜻이 되고. 베이직 코리안은 사납다.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 또는 형용사.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에.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페잔트. 재미있습니다. 페잔트 꽝. 자 페잔트. 코리안. 꽝. 꽝. 자 꽝인데. 이 꽝이 어떻습니까. 이게. 잡으려고 하면 도약을 하죠. 다다다다다다. 뛰면서 휴 날아간다 말입니다. 그래. 달아나. 달아나. 튀지. 뛰는게 아니고. 튄다.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 튀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아나. 여기 까지가. 띄우고. 달아나. 튀지. 튄다. 날아오른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휙 하고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아나. 튀지. 그냥 이 순수한 이게. 우리. 우리 말입니다. 그냥. 튀지. 뛴다 하고는 조금 다르. 다르겠죠. 그래서 더 빨리 도망간다. 튄다. 달아나. 튀지. 그런 뜻입니다. 아 재미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참.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저. 꽝. 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꽝. 달아나. 튀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달아나. 튀지. 그 다음에. 요거 참. 재미있는데요. 자가. 기아다이. 이 말이거든요. 자가. 기아다이. 그니까. 저. 새롭게도. 여러 부족이. 여러 부족이. 여러 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아나. 튀지. 하고. 어떤 사람은. 자가. 기아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것이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자가. 기아다이. 저것이.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괜찮다 말입니까.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꽝.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 야생 꽝. 고기 잡아가지고. 한번 숯불에 그랬고. 잡사보이소.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것이. 괜찮다. 잡아라. 저거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야생 꽝.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 마이스. 우리말로. 지새끼죠. 지새끼. 체로키말로. 지새끼. 지새끼. 자. 멍키. 아휴. 10초 남았습니다. 자. 멍키. 우리말로. 원숭이. 원숭이는. 렁쓰기쓰기라고요. 렁쓰기쓰기. 그래서 여기 달래. 달래가 뭔가. 대롱대롱으로. 이거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대롱대롱. 매달린 자 뭔가가. 대롱대롱. 그 다음에. 여기 쓰기는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두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렁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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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